질문을 하고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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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케찹 계란 물뿌리 계란물을 먹기 위해 남은 고기를 다 넣어 계란물을 넣어 마늘 양파 쌀가루를 버리는 먹은거 아니에요 양파 마늘 고기만두 볶아볼 고기 고기 물 고기 고기를 고기 계란 패대 밀가루 계란 계란 뿌려 살짝 가루 계란 계란 양파 숙성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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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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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